뭐야? 나랑 놀자, 망! 너무 커서 이제 질리는데... 산책이다, 망! 가만히 있어! 냅두면 알아서 먹겠지... 어? 이렇게 많이? 진짜 다 내 거? 신난다, 망! 어? 어디 가냐, 망?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. 어디 가는데? 어? 우와... 빨리, 빨리, 빨리! 알았어, 알았어. 산책 좋아. 어? 안녕! 나는 리리. 난 누구냐, 망! 난 해피야. 여기서 뭐하냐, 망! 엄마랑 산책 왔다, 망! 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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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! 이거 줄게. 우리 친구 하자, 망! 아니, 간식을? 해피 진짜 착하다, 망! 리리, 이제 갈까? 어... 또 보자, 망! 응, 잘 가게. 나도 빨리 엄마랑 산책 가고 싶다, 망! 오자가 잠깐 어딜 갔나? 산책 갈까? 멍 어? 해피다 멍 저 강아지는 어? 안 갔다 멍 릴리 해피도 산책 나왔냐 멍 멍멍 혹시 잃어버렸나? 어디 자 어젠 고마웠다 멍 근데 엄마는 어디 있냐 멍 나도 모르지만 기다리면 올 거다 멍 어? 밥은 먹었어? 이거 먹어 어쩌지 오늘 비 온다고 했는데 우리 엄마만큼 좋은 사람이네 천천히 먹어 고맙다 멍 냥냥 우와 배부르다 멍 아 착하지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싫어 이거 나랴 멍 아냐 괜찮아 이리 와 싫다 멍 어? 여기가 어디냐 멍 어? 무섭다 멍 비가 너무 많이 오네 연락도 안 오고 쭈잉 너무 춥다 멍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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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건 맛있는 냄새가 난다 멍 엄마가 싫어하는데 함 이제 집에 가자 어? 재밌다 멍 다 멀리 던져줘 엄마 보고 싶다 멍 어? 이 냄새는 아는 곳이다 멍 내가 금방 간다 멍 어? 엄마? 문 연 틈에 뛰쳐나갔다니까 연락도 안 오고 나도 노력 중이야 나 왔다 멍 아 뭐야 노랗게 어? 얘가 여기를 어떻게 온 거지? 아 어떡하지 아 몰라 엄마? 엄마 나야 엄마 설마 날 못 알아보는 거야? 그럴 리 없어 기다리라고 했는데 내가 약속을 안 지켜서 화난 걸 거야 여기서 기다리자 엄마 엄마 꼭 데리러 와야 해